이번에 또 독일 가시죠? 직접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. 아 독일 독일 가는데 우리 한인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 우리 간호사 광부들 있잖아요. 그 한인회에서 23개국 한인회 회장님들이 모이는 그런 속년회를 제가 어렵게 영광스럽게도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독일까지 가서 아마 구기성향하고 오겠습니다. 잘하고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자 오늘 부르실 노래가 아 제 타이틀곡 내 인생엔 내꺼야 그리고 또 한 번 노래방 스타일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. 자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정화사랑 춘사 부추해 허허 우리가 살면 몇 백 년 산아 같이 싹싹 웃으며 살자 찬하고 못나서 무슨 소용이야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내가 최고인걸 300년 살아도 멋지게 살자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내가 왔어 힘들고 어려운 일 누구에겐 없더냐 고집에 견뎌 버티며 사는 거지 내 인생은 내꺼야 내 막내로 사는 거지 내 청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걷다 우리가 살려는 몇백년 살아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걷다 사랑은 뜻없게 설국을 불태운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랑을 알 거야 300년 살아도 멋지게 살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가 왔어 내 목숨을 걷다 힘들고 어려운 일 누구에겐 없더냐 못지게 견뎌 버티며 사는 거지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꺼야 다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내 청춘을 위하여 내 청춘을 위하여